넥스텐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총이 이제 작아야 된단 말이죠. 미국에 이제 10도 정도 밸류에이션 받고 있거든요. P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핫하다. 그리고 그 게임 회사가 나중에는 약간 종합 컨텐츠 회사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저는 게임 섹터 외에도 드라마 섹터를 굉장히 잘 재밌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의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가지에요. 방송사로부터 외주 용역을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해주고 그러면 그 IP는 방송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체 자본으로 200억, 5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웰매드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송권, OTD 업체, 해외의 어떤 국가들로 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IP를 매각시켜서 그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경우.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영업이익을 창출해 왔는데 그래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고마진 사업이 아니라 정화진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그 OTT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유통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본이 쌓이면서 자체 IP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Again My Life라든지 뭐 그 우리 지금 헤어졌어요. 뭐 이런 드라마들 경우에 있는 소형 제작사인데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방송 업체들의 PER이 뭐 전반적으로 50배 정도 되는데 높아짐에 따라서 이 산업 자체가 어려운 산업이 아니고 시총 규모도 이제 뭐 그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자본이 많고 어떤 컨텐츠로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제작 사업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스는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그 종합 컨텐츠 회사를 인수를 했고 위즈윅 스튜디오에는 레몽레인, 성균가스 스탠디를 만들 레몽레인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임주어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 그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저평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면은 그 PER이 조금 희석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이 그 상장하는 디즈니를 그 비어 피어그룹으로 산정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놀란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면 할수록 지금 PER의 어떤 희석이 굉장히 유리한 관점인데 지금 컴퓨터스는 실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넷마블도 지금 드라마 제작사에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영상 산업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조금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게임 회사가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종합 진출 회사식으로 많이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콘텐츠를 만들 때 많이 좀 결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 좀 허무 맥락한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의 그런 게임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 플랫폼 이런 것들과 뭔가 좀 결부가 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뭐 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발생한 투자 기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 뭐 몇 분 불과 몇 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은 저희가 이제 조금 당장의 어떤 과실을 얻기는 과실이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메타버스는 저희가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메타버스를 하면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문화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게임사잖아요. 당연히 그래픽 구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게임주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뭐 로블록스나 뭐 그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서 문화나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 그게 메타버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라는 그 슈팅 게임이 있는데 그 슈팅 게임의 배틀로얄이라는 그 사냥을 할 수 없는 그 서로 이제 죽일 수 없는 그 가상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에픽게임즈가 그 거기에 이제 콘서트를 열고 뭐 어떤 이벤트를 굉장히 열면서 그 메타버스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죠. 그 게임을 출시를 하되 그 문화적이나 어떤 경제 활동에 충매를 조금 일으켜 주면은 그게 이제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가 되기만 해도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성장주 중에 이제 제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뭐 이런 게 테마 섹터로 엮이면서 조금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당면해서 게임즈가 메타버스 어떤 관련 기업으로 좀 유착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실질적으로 그게 또 근거가 있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나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 아바타들이잖아요. 결국에 아바타들이 자신과 닮은 아바타들이 활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모공이나 털까지 이제 가장 정밀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게 게임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걸 메타 휴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메타 휴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활동시키는 프로젝트를 이제 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그런 어떤 원천 기술 자체를 만들어서 그 메타버스 실질적으로 뭐 메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 같은 기업에 수출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엔 메타버스도 그래픽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 그래픽을 구현을 제일 잘하는 섹터가 바로 게임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사들의 게임사 인수몸에 더 부각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큰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빅모멘텀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어디죠 블리자드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고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약간 핵목 같은 경우에는 네. 빅테크 중심으로 뭔가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 내지는 그런 환경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뭐 가상의 공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 먹거리로 지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플랫폼 회사들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객력이나 자본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역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게임 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넷플릭스도 넥스트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했고 아마존도 지금 게임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로스트아크를 배급한 게 아마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둘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텐세트는 뭐 당연히 말했지만 위챗이라는 중국의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게임 회사들을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게임 회사들 다 인수를 하고 있고요. 뭐 라이어게임즈라든지 뭐 그 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를 인수한 것도 중국의 텐센트란 말이죠. 메타버스 게임. 그러면 이제 둘 간의 인수와 피인수는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인수 모멘텔의 턴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더 밝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금도 전망이 물론 밝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히 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돈이 그 게임 쪽으로 몰리는 게 확실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뭐 약간 종합 콘텐츠 회사로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뭐 빅테크 플랫폼의 피인수라든지 아니면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게임 산업에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약간 좀 넥스트 템백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임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판단에 참고가 더 되시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넥스트 템백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총이 이제 작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형 게임사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했듯이 엠게임. 그러니까 지금 엠게임이랑 과거의 위메이드랑 그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이라는 IP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미르포라는 핵심 개발 리더십을 통해서 강하게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서 템백에 올랐단 말이죠. 엠게임은 그 열혈강호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열혈강호 IP를 살려서 그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이걸 대박을 치게 되면 뭐 그 실적 상향 변동성이 10배 이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도 뭐 진 열혈강호라든지 그런 그 모바일 게임들을 출시를 하겠지만 엠게임이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래서 엠게임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도 템백어에 올랐지만 지금 상성분을 거기다 반납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PER이 10대 초반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하반기에 이제 오븐 스매시라든지 핵심 그 게임들을 세 종두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쿠키런 킹덤이 지금 매출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돌입을 했지만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해도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컴퓨스도 아까 말했듯이 서머너즈 오 크로니클 그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종합 컨텐츠 회사로의 어떤 그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슬랙이라는 그 업무 협업 틀을 만든 회사가 이제 미국에 이제 10조 정도 밸류에이션 받고 있거든요. 근데 컴퓨스는 지금도 시총에 그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지금 컴퓨터버스라고 메타버스 업무 협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제작비가 굉장히 이제 투자비가 오랜 기간 반영이 되면서 비용 처리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끼쳐서 뭐 주주들의 원성도 조금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경쟁력이 없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픽을 제일 구현을 잘하는 회사가 바로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가 독한 마음을 품고 그 업무 협업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컴퓨터스가 뭐 자신의 어떤 그 업무 협업 툴로 이거를 먼저 이용을 한다고 밝혔고 이게 조금 국내적으로 판단 그 흥행을 하고 이게 해외적으로도 좀 글로벌하게 뭐 사용자가 는다면은 이 사용 가치만 해도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10배가의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이제 뭐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건 굉장히 뭐 리스크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임 중은 엠게임,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엠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가 지금 어떻게 우연찮게 중국에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PC 게임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 PC 게임으로 활발히 네. 그러면 IP 활용의 어떤 그런 여지들이 폭이, 웅신의 폭이 굉장히 날던 상황인 거죠. 웅메이드가 그 성공한 게 그 어떤 게임 때문이었죠? 미르의 전설. 미르의 전설. 미르의 전설 정도로 막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은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이게 점유율이 65% 정도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압도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미르의 전설. 그러니까 저희 뭐 바람이 날아도 뭐 점유율 50% 넘을 때가 있었잖아요. 거의 바람이 날아가 껴긴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웅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은 한 20년 정도가 지났죠. 20년 정도 됐죠. 근데 그게 이제 IP들을 재활용하면서 이제 조금 신선도를 유지된 상황이라면 열혈 강문은 지금 핫하다. 미르의 전설의 어떤 파괴력보다는 약간 지금 지금 핫한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공격수예요. 엠게임이. 그러면 진짜 좋은 공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때려서 골을 넣으면은 굉장히 거대 기업 중견 게임사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헛발질 쳐도 지금 그 IP 그 어떤 그 로열티만으로도 그 하반 경직 속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미들리 스카이리턴 주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을 잘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네. 템백어 시나리오가 갈 수가 있다. 네네. 그게 중요한 핵심점으로 볼 수가 아직 개발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모바일 게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열혈 강호가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출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들 여러 개의 경우 IP를 활용한 게임사랑 협업을 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은 시나리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히 좀 출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실제 게임을 할 수 있다.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투자자라면 한번 해보고도 괜찮겠네요.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NC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NC 크래프톤이 저는 영업이익이 이번에 둘 다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전략 없었단 말이죠. 각각 이제 3,000억에서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둘 다 이제 리니지 W와 그 배틀그라운드 화평정형 중국의 어떤 매출 때문인데 둘 다 지금 기대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땐 PR이 10대 초반이란 말이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해야 되고 NC 소프트는 프로젝트 TL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 성공을 할 거다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뭐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원하이프 리스크가 해소가 된단 말이죠. 그럼 PR이 30대 평가받아도 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쁘게 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어떤 대형 게임사도 굉장히 좋다. 밑으로는 닫혀있고 아래로는 좀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밑으로 닫혀있다는 말 하는 거다 저도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고성장주들이 지금 금리 인상 전 단계에서 긴장감의 단계에서 다 빠졌단 말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레크로를 이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고성장주가 유리하고 그 금리 인상 기회는 뭐 가치주가 유망하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게임주는 같이 주면서도 실적 주면서도 그 성장 시나리오가 열려있는 그런 주, 교집합에 있는 주고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됐는데 그중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역설적이고 그것도 빅테크 기업이었거든요. 이 이유는 빅테크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채권, 코인 이런 것도 이제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계속 주식시장에 계속 쌓여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급하게 빠지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고성장 주 중에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매크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를 만한 주식은 오르고 내릴 만한 주식은 당연히 내릴 거다. 근데 오를 만한 주식 중에 게임주가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게임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항상 투자를 할 때 정말 리스크라든지 네. 부정적인 면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마지막으로 좀 그런 게임주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점. 이런 리스크는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를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신작 게임이 잘 안 됐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 기업들을 찾되 그게 기존의 게임주들을 통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지 그게 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게임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런 게임사들이 사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는 여기서 말을 드리기가 그 게임사 입장에서도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게임사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제가 말 한마디가 조금 무게감 있는 말원이기 때문에 조심하겠지만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니지 W가 출시됐을 때 주가가 10% 정도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플레이가 실망스러울 수 있어도 결국에는 수치가 증명해준다. 그리고 그 수치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 어떤 그 게임 유저들의 어떤 그 피드백에 너무 이제 결국에 피드백도 결과로 환환이 되는 거거든요. 수치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케팅 비용이나 인센티브 비용 지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급상승을 해서 그 영업이 줄어드는 그 눌림목 현상에서 섣불리 매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타 섹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 거시적인 환경이 뭐 저도 뭐 감히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같이 투자라는 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 실적을 예측해서 네. 근데 이제 매크로에 관해서 뭐 제가 오를 거다 뭐 내릴 거다 이런 걸 정의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 경기 순환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연준도 뭐 비둘기냐 뭐 매판이냐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금리 인상과 금리 긴축을 금융 긴축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더라도 실적과 어떤 성장성이 겸비된 어떤 주식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 종국인 오른다. 그리고 이 가치투자의 어떤 그 명제 자체를 뭐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옥석가리기가 시장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신중하게 고르되 그 신뢰를 단단하게 다지고 논리를 다지고 차분하게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김단 대표님 모셔서 게임주에 관한 또 뭐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소외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또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대표님께서는 좋은 기회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또 방송을 보시고 더 공부를 하셔서 아 정말 나도 그 아이디어의 동의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기에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또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책 그 게임 산업과 게임 그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부분도 한번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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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